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저는 가마치통닭 일원점 점주 이승원이라고 합니다. 일원역에서부터 한 7분 정도 거리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모산 입구 사거리 쪽에 있어요. 여기 대로변에 나와 있으면 저희 가마치통닭이 이렇게 3면으로 다 잘 보이고 배후에 여기가 아파트 세대가 만세대나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제가 꿈꾸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진짜 이곳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. 창업이요. 아무래도 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.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앞으로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뭐 저거 집 한 채 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해서 열심히 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보자. 성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진짜 많은 고민을 했죠. 왜냐하면 창업을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없고 근데 일단 저는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받아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 사장들은 하기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중에 또 이제 가마치통닭 같은 경우는 먹어보시면 여기가 냉장닭이어서 다른 치킨이랑 확실히 차별점이 있어요. 먹었을 때 일단 맛도 좋았고 가격도 저렴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즐겨주실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치킨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마치통닭을 선택했습니다. 이제 잘 무사히 오픈이 잘 돼서 뭐 그래서 이렇게 또 어제만 해도 저희 매출이 한 170 정도가 나왔는데 잘 나와서 되게 감격스럽죠. 되게 감사하고 저희 어제 오픈이어서 주문이 굉장히 많이 밀렸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인님이 이걸 해 주시니까 저랑 시간을 잘 상의를 해서 이제 안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많죠. 근데 너무 고생하신데 끝나지가 않네요. 너무 잘 돼서 저는 행복한데 이제 일하시는 주인님은 너무 죽어나가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스럽네요. 대사에서 행복하게 해주겠어요.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. 가마치통닭 1원전입니다. 가마치통닭 1원전입니다. 가마치통닭 1원전입니다. 저희 집 근처에 치킨집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생겨서 너무 좋은데 어제 또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왔어요. 새로운 사람 이 국내에 새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. 이번에 먹어보고 맛있으면 앞으로도 공종 이용할 생각입니다. 네 가마치통닭 1원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 가마치통닭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